우리 엄마가 왜 그럴까 제가 요즘 소화도 잘 안되고 속이 안좋다고 하니까 엄마가 컴퓨터 많이 해서 그래 하십니다 컴퓨터랑 위랑 무슨 상관 있을까요? 컴퓨터 그럼 이런거겠네요 요즘 팔이 왜 이렇게 많이 아프지? 컴퓨터에서 그래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? 컴퓨터에서 그래 더 웃긴거 다리가 좀 저려 컴퓨터에서 그래 이렇게 되는거죠 엄마 발가락이 가려워 컴퓨터에서 그래 컴퓨터에서 그만해라 이런거지 자, 2010 우리 엄마는 제 얼굴만 보면 밥 먹었어? 하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새벽 1시에 들어와도 밥 먹었어? 그러십니다 먹어도 벌써 먹었을 시간인데 말이죠 아, 어머니들은 다 네 근데 이 마음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는 그 말이 귀찮은데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맞아요 이 말이 얼마나 고마워요 맞아요 너무 밥 먹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배고파서 집에 들어가면 눈물 나잖아요 그럴 때 생각해보면 엄마 마음은 그런거죠 그렇죠, 그리고 한마디 걸고 싶으실 때 이제 제일 편한 말이 밥 먹었어? 일수도 있으니까 그렇죠, 그렇죠 작가님이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살빼라고 하는데 밥 먹었어? 먹었으면 살빼 우리 엄마 왜 이랄까 7056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만나는 아기들한테 늘 어디 가냐고 물어보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엄마 그냥 아기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물어보기 미안하니까 아니 이거 제가 똑바로 할 수 있어요 한번 애기한테 말 걸어보세요 어디 가? 아 저는 어디 가요 하고 엄마가 대답을 했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하고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몇 살이야 세 살이에요 세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아 사랑하기 좋은 날 기금이 아 아 아 아